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일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은 달랐다는데요. 이덕영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은 최상병 순직사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는데 현장 대대장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사고 전날 임 전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사단장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며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도 수중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속 확인 후 무릎 위하 수신까지만 수색 실시. 특정 구간 수색을 위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 각 여단장님과 통화했고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 필요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지휘관들은 그 사단장의 작전 지침상 무릎 높이 정도 수중 수색이 포함된다. 다수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사단장 지침을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임 전 사단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